분명히 르네 데카르트는 이 말부터 먼저 했습니다. 알겠어요? 나는 의심한다. 그러므로 생각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 우리 명언들 중에 보면 우리가 잘못 오해를 해왔던 것들이 정말 많아요. 에디슨이 이런 얘기에 떠오르죠. A genius is 1% inspiration, 99% perspiration. 천재는 1%의 영감과 99%의 노력이다. 이런 말 들어봤지. 이 말 처음 했던 엄마나 아빠 혹은 선생님이 뭐라 그랬니? 천재는 1% 영감과 99%의 노력이야. 그러니까 노력해 인마! 이런 얘기 했었지. 완전히 헛소리였습니다. 에디슨의 직업이 뭐 있냐? 발명가야. 에디슨이 그 말 왜 했는지 알아? 99% 빡세게 노력을 해도 1%의 영감이 번뜩이며 떠오르지 않게 되면 발명 안 된다. 이 차원에서 얘기한 거야. 알겠어요? 창의적 영감을 기르는데 주력하러 간 거지 노력하러 간 게 아니라고. 그걸 뭘... 그러면서 전구를 만드는데 몇 천 개를 실험한 끝에 전구를 만들었다가 어쩌고 있었다 하면서 끊임없는 열정,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다 필요 없고요. 에디슨과 같은 발명가한테 진짜 중요한 건 inspiration, perspiration이 아니라 또 어디서 잘못 완전 반대로 해서 계속 헛소리를 하고 앉아있냐고. 이것도 마찬가지야. 데카르트가 야,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 생각의 중요성을 얘기한 거라고. 웃기지 마세요. 어디서 개수작이야. 데카르트는 이런 유명한 얘기를 한 거야. 어떤 것도 절대적인 건 없다는 얘기야. 뭐든지 의심해봐야 된다는 얘기야. 이 말이 지금 그거잖아. 우리의 창의성의 원동력은 그게 꼭 이렇게 해야만 해?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는 거야. 의문을 제기하지 않으면 그냥 현상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잖아. 그렇죠? 바로 여기서부터 정치의 역도 나오고, 과학적 발전도 나오고, 개선된 관계도 나오고, 더 나은 책도 만들어지고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두 비터 해리고, 코 비터 해리고, 숨! 이라고요. 나는 의심한다. 그러므로 생각한다. 그렇죠. 의심한다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생각을 한다는 얘기야. 뭔가 불편한 대로 야, 이거 꼭 이렇게 해야 돼? 이런 의심을 일반 사람들은 좀처럼 가지지 않아요. 그렇지? 그러나 천재들은 이거보다 더 나은 방법이 있을 텐데, 이거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을 텐데, 이거보다 더 훨씬 빠르고 훨씬 더 많은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에 계속해서 혁신을 만든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서양 지성사, 문화사, 과학사의 데카르트가 끼치는 영향은 정말 어마어마한 게 뭐냐면 우리가 딱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고되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중세고, 이렇게 딱 나눌 수는 없어요. 그냥 역사학자들이 나눈 거지만, 어때요? 사실 로마 제국 당시에 크리스트교가 국교로 인정되면서 부터 시작해서 로마 제국은 멸망했지만, 서로마 제국이 멸망하고, 동로마 제국은 그로부터 천 년을 더 가죠. 그렇지? 콘스탄티노플, 지금의 터키의 이스탄불로 천도를 해서. 그런데 사실 서로마 제국이 멸망하고 나서도 어때요? 진짜 긴 세월 동안 서유럽, 지금도, 지금 그래도 좀 덜하지만, 이 크리스트교가 완전히 서유럽 사람들의 모든 사고와 생활과 모든 걸 다 지배했죠. 그렇지? 그렇지? 그런데 그게 사실상은 그리스 로마의 문명이라는 것이 다 인간 중심이었는데, 그렇지? 이거를 신 중심으로 바꿔버리면서 중세의 암흑기, 다크 에이즈가 아주 긴 세월 동안 지속이 된 거죠. 거기다 십자군 원정이라고 하는 인류의 최악의 개또라이 짓이 등장을 했었고. 이건 뭐, 내가 지금 세계사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자세히 얘기는 안 하지만. 그리고 또 내가 뭐 이런 세계에서 역사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뭐 김기윤이 뭘 한다고 이러면 안 돼요. 나 역사 덕후고요. 세계사 선생님이나 한국사 선생님 만큼 잘 가르칠 수 있어요. 내가 만약에 가르쳐야 된다고 한다면 한 2주 정도 교재 연구만 하면 충분히 가르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역사 덕후고 정말 많은 역사 책을 읽어 왔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 거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그런데 이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 모든 걸 다시 인간 중심으로 돌아가자. 이걸 갖다가 이제 르네상스라고 하는 거고, 그거를 일본식 한자 편으로 문예 부흥해놓은 거 아니니. 그와 함께 바로 이 데카르트에 어떤 것도 절대적인 건 없다. 다 한번 의심을 해보자. 의심을 하고 있다는 것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얘기고, 내 주변에 모든 걸 다 의심해보면서 다 생각을 하는데 그러다 보면 그래도 절대 의심할 수 없는 딱 한 가지가 남는데 의심하고 생각하고 있는 나의 존재는 분명히 존재하는 거잖아요. 내가 존재하고 있다는 건 분명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나의 존재를 제외하고 모든 걸 다 의심해보고 다 생각을 해보자는 얘기야. 이게 얼마나 혁신적인 발상의 전환이었는지 상상이 됩니까?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된다는 거. 근데 우리는 아직도 정말 많은 통념 속에 휘말려 살고 있어요. 그 많은 통념 중에서도 너의 부모가 너한테 너의 앞으로의 인생 진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지금은 좀 많이 나아졌지만 공부 정말 열심히 해서 명문대학하고 대학 가서도 스펙 잘 사고 학점 관리 잘 해서 전문직에 종사하게 되거나 자격증을 얻어서 의사나 변호사 뭐 있지 않니? 아니면 대기업에 취업을 하거나 공기업에 취업을 하거나 아직도 이런 생각에 젖어있는 사람들이 정말 많죠. 그치? 그런데 그것도 해야 돼요. 이 사회는 분명히 전문직 종사자도 필요하고 대기업에 취업을 해서 일할 사람들도 필요하고 공기업에서 일할 사람들도 필요하고 고시 합격해 갖고 고위 공무원이 될 사람들도 필요하고 해요. 그러나 거기에 최적화된 사람들이 하는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왜 꿈과 진로에 대해서 탐색할 기회마저 박탈당하고 똑같이 그렇게 하려고 하냐고 사회가 이런 식으로 다 변화되어 가고 있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 됩니까? 내 말 뜻 오해하지 마세요. 뭐 대학 입시 얼마 안 남았는데 왜 내 진로를 헷갈리게 만듭니까? 아니 생각을 좀 해보자고 내 얘기했잖아 앞에 강의에서도 내가 뭐하고 살 건지에 대한 판단. 그걸 하고 살기 위해서 과연 대학을 가야 될지 말아야 할지 근본적 판단. 이건 이미 고등학교 1학년 때 됐어야 되는 거거든. 아니 아니 중3 때 됐어야 돼. 아니 아니 중1 때 됐어야 되는 거야. 진로 탐색할 때. 그리고 고등학교를 가두면 특성화고를 간다든가. 알겠어요? 이렇게 됐어야 되는 거야. 근데 어쨌든 지금 늦었다고 하더라도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그렇게 해요. 그래야 밥 먹고 살 수 있다. 그래야 어엿한 사위들이 될 수 있다. 이 자체도 통념인 거야. 그게 정말 맞는 얘기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내가 며칠 전에 아침에 TV를 틀었는데 무슨 특성화고 중에 요리 고등학교가 있나봐. 정확하게 내 이름은 잘 모르겠어요. 조리고등학교? 거기를 졸업한 젊은 두 명의 남자예요. 그래서 어떤 시장에서 반찬가게를 한 대. 그런데 그 20대 초반의 젊은 감각으로 보통 시장에서 보던 그런 반찬가게가 아니라 아 그리고 이 친구들이 정말 요리를 좋아하고 조리를 좋아하고 그래서 무슨 요리 경연대회에서 막 엄청난 상도 되고 국제에서 입상도 하고 호텔 같은 데에서 일을 하다가 둘이 의기투합해서 나와서 차린 거예요. 처음에는 뭐 보통 시장에 장보러 오는 분들이 이 두 명의 사장 겸 그 오너 셰프들의 할머니뻘, 어머니뻘 되는 분들이 야, 쟤네들 내가 반찬을 해 먹어야지. 쟤네들이 한 반찬을 내가 사다 먹어야 돼. 이런 느낌이었겠죠. 그렇지? 그런데 이제 맛과 질과 감각으로 쓴 겁니다. 지금 대박이 났다는 거야. 그러면서 돈을 얼마 버는지는 나오지 않았는데 근데 분명히 성공할 겁니다. 그렇지? 그러면 쓸데없이 가나 마나한 대학 가서 어마어마한 등록금에서 4년을 보내고 또 뭐 이 취업난 때문에 집에 만약에 경쟁이 여러 개 되면 또 쓸데없이 공부가 좋아서가 아니라 쓸데없이 아니 내가 무슨 대학원 석사과정, 박사과정 이게 쓸데없다는 게 아니야. 본인이 별로 원하지 않았는데 학생이라는 신분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싶어서 쓸데없이 대학원에 진학해서 공부하는 사람도 쓸데없이 많고요. 그러면서 또 이것저것 해보다가 안 되면 고학력자니까 내가 아무데나 취업할 수 없다 해서 뭐 무슨 또 고시 준비를 한다거나 아니면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한다거나 아니 이런 선택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지만 그 자꾸 떠밀리고 떠밀리고 떠밀려 갖고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할 때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미 20대 초반에 어엿한 자기 사업을 하고 있다는 거 분명히 성공하겠죠. 그리고 행복해 보여요.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의 사례를 든 거예요. 또 내가 여러분들 공부하지 못하게 부처질하는 것이 아니라 제발 과연 내 부모가 나한테 아니 이 사회가 나한테 얘기하는 것이 맞는지 의심해 봐야 돼요. 생각 좀 해 봐야 되고. 그리고 그 생각과 의심을 하고 있는 너의 존재만 남겨놓고 모든 것을 다 원점에서 지금이라도 생각을 해보는 게 중요하다는 거야. 내 말이 틀려요? 자 돌아왔습니다. 다시. 그래서 잘 기억해 두세요. 항상 모든 것에 대해서 합리적 의심 방법론적 회의라고 이름 붙여서 데카르트의 이러한 의심하라는 것에 대해서 방법론적 회의 이게 있어야 발전이 됩니다.